매주 목요일 전통가요에서 최고의 회장님이시고 왕년에 가요 무대를 누비던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등대질기 보내드립니다 안규덕 가수님 준비하세요 물새들이 굴붙이는 고독한 섬 안에서 갈매기를 벗을 삼는 외로운 내 시선 찾아오는 사람도 보고싶은 인도 없는데 깜빡이는 동네 불만이 내 마음을 보여줄때문에 내 지지기 20년이 한없이 섬을 보라 우리 이강석 응원대장님 반갑습니다 파도가 넘나드는 고독한 섬 안에서 파도가 넘나드는 고독한 섬 안에서 파도가 넘나드는 고독한 섬 안에서 내 마음을 보여줄때문에 내 마음을 달래요네 특별하던 부모 형제 그리워서 그리워져서 고향 하늘 바라보며 어찌한 시절을 더듬어 보니 두 대 지지길 이 십 년이 한없이 서둘더라